노관교 순천시장이 태극마크를 달고 파리올림픽에 출전 예정인 양궁 국가대표 남수연 선수를 격려했습니다. 순천시청 소속 남수연 선수는 2024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최연소 양궁 국가대표로 선발된 뒤 두 차례의 평가전에서 최종 3위를 차지하면서 파리올림픽 출전 티켓을 따냈습니다. 한편 남수연 선수는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경북 예천에서 개최된 양궁 2차 월드컵에 참가해 여자 대표팀과 함께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.